안녕하세요. 수고하십니다. 제가 오늘 진짜 강아지 옆에 두고 새 무료로 모두 인형을 만들어 봤습니다. 동영상은 뭐 따라왔는데 생각보다 엄청 쉽고 갔다는데요. 모양 잡는 게 시가 않네요. 그쵸? 여기다 이제 눈 코에 있는 것도 안 끝이거든요. 월톤 만드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월톤 만드는 것도 배워가지고 근데 지금 저 친구랑 커플로 해서 마주하려고 그 강아지 모양을 잡아가고 코에 한 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귀여워.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. 감은 다음 감고 그냥 넣고 너밖에 없더라구요. 입체적으로 얼굴 만드는 게 좀 어려운데 만절잡음이 쉬워요. 이번에는 강아지를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. 컵을 잡고 근데 이것도 강아지야. 귀여워. 고양이 근데 귀가 좀 강아지 같죠. 바꿀 수 있어. 관절이 나게. 기억죠. 처음 만든 건데 좀 큰 거 작은 거. 강아지 고양이거든요. 근데 얘도 강아지. 약간 공 같기도 하고 강아지 같기도 해요. 이제 털도 정리하면 되는데 얘 난청 났는데 약간 묵실 묵실하죠? 털 정리 좀 해줄게요. 미유맥을 사. 하자고. 털. 털 좀. 짠. 짠. 한 거. 잠시만요. 글루건 붙여가지고. 글루건 빼내고. 잠시만요. 이렇게 털이 좀 짠. 털은 머리를 보관해놨고요. 이쁘게 정리했는데. 물건으로 붙여서. 초보라 그런 거. 이렇게 안에. 눈을. 바로. 밝아냅니다.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눈으로 하던데. 저희 집은 그게 없어서. 새로 사기도 뭐하고. 눈깔 세트로 삼시 너무 비싸져가지고. 이런 요금을 받는 거. 기존에 있던 눈을 붙였거든요. 또 왕이서 어쨌든. 남자친구 줄 고양이. 약간 심전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. 눈도 큰데. 귀엽기도 하고. 털 정리 만져준 고양이. 이체적인 얼굴 만지기도 힘들더라고요. 손을 만져주고. 눈 안 빠지게 자라고. 보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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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양이 반성했고요. 그리고. 커프을 받고 있는. 곰같은 강아지. 귀가 더 길어서 길게 했어야 했는데. 털을 잘랐더니. 귀가 짧아졌어요. 얼굴을 올린 강아지였겠죠. 근데 길이는 빛하게 했는데. 여기가 좀 똥똥하다고. 여기가 오른쪽이 쌀볼보여. 강아지까지 반성했습니다. 내일 가져가서 선물해줘야돼. 지금은 곰같아. 강아지 곰이. 반성. 먼저 영원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잘 살아보니까 죄송해요. 고리를 달아야지 좀. 허전함도 덜하고. 풀대도 있을 것 같아서. 허접하게 글루언을 받았는데. 차에서 앉을 때 감았어야 되는데. 깜빡해서 뒤늦게 달아. 그래서 약간 허접한 느낌인데. 예쁘죠. 털. 더 엉켜서 튀어나온 거 빼고. 남자친구 중에 퀄리티는 아닌 것 같은데. 처음이니까. 봐주겠죠. 흠. 그냥 좀 튀어나와. 털 부분 잘라내면 될 것 같아요. 같아요. 접착제. 근데 떨어뜨리면은. 잘라내면 또. 이 붙은 게. 접착제를 떨어뜨려. 그냥 놔둘생각. 이거야. 좀 더 무승해도. 그리고 이 아이는. 뒤에다 붙였거든요. 뒤에 좀 티가 덜 나는데. 고리로 달았어요. 좀 채권하고 남자친구가. 귀여워요. 여러분 이제. 진짜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거의 콩쥐샘인 것 같아. 응. 안녕. 다음에 봐요. 뿅. 여러분 죄송해요. 진짜 마산 끝낼려 했는데. 정량마사지 하니까. 얼굴 작아지기엔. 그거 누르고 싶어요. 이 인형도 주물주물한데. 얼굴이 작아지기엔. 너무 귀여워. 진짜 퀄리티가. 좀 더 생겼어. 귀여워. 인정. 어 인정. 퉁. 이 인정. 진짜 끝댈기 고춧가루 고춧가루 생각해보니 털맛을 찢어서 밑으로 보면서 만들기 초반부분인데 귀에요 토끼 만들려고 귀엽죠 볼수록 기대됩니다 일단 완성했는데 귀엽죠 생각보다 몸통이 길고 어려운데 꼬리가 거의 없는데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 귀여운 것 같아 입체적으로 가지로 운동되어 있는 진주목걸이가 직접 만드는거였어 놓고 집안고 일단 해볼게요 완성했습니다 글루건으로 좀 고정하고 여기 뒤에 잘라낸 끝이에요 완전 귀엽죠 귀엽지 수정했어요 코랑 가까워야 귀엽더라구요 자꾸 삐뚤어져요 얘도 귀엽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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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